안녕하세요. 주이차입니다. 일단은 저는 대만 생활이나 문화 음식,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당소에 팀 선수들이 우산 절을 드리고 점심이나 저녁도 같이 먹고 같이 놀러도 많이 먹기 때문에 저는 타이징 생활을 되게 반갑습니다. 투트로가 생각하는 목표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J리그와 해외 리그를 경험한 일본사 축구와 예만큼 대만 국가로급 선수들이랑 그리고 K리그를 경험한 쳐다 있기 때문에 어떤 수준의 축구를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뭐 일단은 제가 작년에 있었던 팀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구 선수라면 항상 어느 경기든 똑같은 준비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똑같이 준비를 할 것입니다. 투트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트로 짜요!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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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